안녕하세요. 데니의 디자인 작업실 데니입니다. 2019년이 되었구요.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달력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제가 왜 인트로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.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예쁜 디자인을 가진 9종류의 달력입니다. 사무실, 교실, 집 어디든 월별로 뽑아 놓고 사용하시면 예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. 그 중에 두 개는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로 준비를 했습니다. 하나는 pdf 파일로 해서 패드나 이런 곳에 넣고 다이어리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가지 디자인은요. 뽑아서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아이들 사진을 넣어서 월에 사용하실 수가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.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구요. 이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천명이 드디어 돌파됐습니다. 감사드리구요. 꾸준하게 와서 봐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이요. 아 사이즈는 A4 사이즈뿐만이 아니구요. 와 여기가 안 쳤다. 사이즈는요. A4 사이즈뿐만이 아니구요. B4까지 뽑으셔도 충분하게 아주 크게 뽑았구요. 플로터로도 뽑아도 화질에 손상이 없이 쓰실 수가 있게 잘 뽑아놨습니다.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